학교 급식과 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 하루 총파업에 나섰습니다. 이들이 요구하는 건 뭔지 오늘 파업으로 학교에서 차질은 없었는지 정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서울의 한 중학교 점심시간. 식판 위에는 밥과 반찬 대신 샌드위치와 주스가 놓였습니다. 급식실 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참여하면서 간편식이 제공된 겁니다.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급식 중단을 공지하고 학교 시간을 1시간가량 앞당겼습니다. 교육부는 전국 교육 공무직의 12.7%인 2만 1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고 전국 3,100여 학교, 전체 학교 4곳 중 1곳이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전국의 돌봄 교실 1만 2,526곳 중 6%인 70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. 파업 참가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5%를 넘긴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1%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평생 저임금 이제 그만! 임금체계 개편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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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급식실 내 환기시설 부족 등으로 노동자들이 폐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개선책을 촉구했습니다. 올해 처음으로 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건강검진 결과 현재까지 6개 경제교육청에서 폐암 의심 등 폐질환 이상 소견을 받은 사람이 1,600여 명이었습니다. 전국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새학기에 다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정다은입니다.